상시 공략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기본작업 문제 고급필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에 B2부터 I23 영역에 입력된 데이터들 중에서요. 사원번호의 마지막 한 글자가 짝수이구요. 영업부서에 가서 영업부서가 영업부서나 업무부서가 영업부서나 연구팀에 해당한 대상을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B30셀에다가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조건은 B26셀에 시작할 수 있도록 작성할 거구요. 조건은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는 거라서 필드명을 복사해서 사용하지 않고 필드명을 임의로 저희가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조건이라고 필드명 입력하시고 첫 번째 조건은 사원번호의 마지막 한 글자가 짝수이고 뭐뭐 이고네요. 그러면 조건이 두 가지 조건에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엔드란 함수를 사용하실 거구요. 그 다음 먼저 사원번호의 마지막 한 글자가 짝수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짝수입니까? 라고 이제 넘버라고 물어보실 거구요. 어떤 데이터가 짝수입니까? 우리 마지막 글자 한 글자가 라이트함수를 통해서요. 사원번호에 가서요. 오른쪽 한 글자를 가져온 값이요. 한 글자를 가져온 값이 짝수입니까?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 다음 라이트에 대한 가로가 닫혔구요. 이제 넘버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구요. 두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업무부서가요. 영업부서나 연구팀. 두 번째 조건 안에서도 다시 두 개로 나눠주네요. 그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만족해야 되니까 OR 함수라는 함수를 사용하실 거구요. 첫 번째 조건은 이 OR 조건의 첫 번째 조건은 업무부서에 가서 혹시 영업부서입니까? 라고 물어볼 겁니다. 영업부서라고 입력할 거구요. 두 번째 심표 또는 다시 업무부서를 선택하시고 그 값이 업무부서가 연구팀입니까? 라고 입력할 겁니다. 그 다음 OR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구요. AND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래서 사원본의 마지막 한 글자가 짝수입니까? 이제 넘버가 아니네요. 숫자입니까? 가 아니라요. 짝수입니까? 입니다. 이제 이분이라고 입력해야 되는데 숫자라고 입력했네요. 이분 입력하고요. 오른쪽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짝수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구요. 그리고 이거 그 다음에 업무부서에 가서 영업부서 또는 연구팀입니까? 라고 조건을 줬습니다. 엔터 한번 누르시구요. 이제 조건을 작성하셨다면 문제에서 특정 필드만 가져와라 라는 언급이 없다면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실 거구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미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AE부터 시작해서 I23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B26부터 B27 영역에 작성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습니다. 복사 위치는 B30셀부터 시작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구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업무부서가 영업부서 또는 연구팀에 해당한 데이터구요. 사원번호의 끝자리를 보시면 짝수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고급필터 문제를 살펴보셨구요. 다음 두번째 조건부서식 문제를 보겠는데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에 제목을 뺀 B3부터 I23 영역까지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서식이라고 있구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하신 다음 수당이 상위 1인 데이터와 하위 1인 데이터에 대해서 서식을 적용할 건데요. 상위 1등이면서 하위 1등인 동시에 만족한 데이터는 없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에 만족한 데이터에 서식을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OR 함수를 입력할 거구요. 상위 1등과 하위 1등은 랭크 함수를 통해서 구합니다. 랭크 점 EQ라고 입력하실 거구요. 그 다음 문제에서 나와있는 수당 데이터를 가지고 순위를 매길 겁니다. 첫번째 F3에 있는 데이터가요. 순위를 구할 데이터는 F3부터 F23까지 F10에 있지만 행위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수정하시구요. 달라 F3으로 바꾸시고 비교할 대상은 동일한 영역을 참조할 수 있도록 F3부터 F23 영역들 중에서 일단 상위 1등이라고 하면 내림차순 후 순위를 구합니다. 내림차순일 때는 0이나 생략하시면 되니까 그냥 생략하고 가로 닫으시면 순위가 1등이라고 하면 상위 1등에 해당이 되구요. 다시 랭크 점 EQ라고 입력하시고 F3에 순위를 구할 건데 F3, F4 바뀔 수 있도록 F4키를 두번 누르셔서 셀의 주소랑 기능키 이름이 좀 비슷하네요. 달러 F3으로 바꿔주시고 심표 참조할 비교할 대상은 전체에다 넣어주시구요. 이제는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할 거라서 0이 아닌 숫자 1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1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밑에서 1등입니까? 라고 1등과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구요. 5알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상위 1등과 하위 1등 입력하신 다음 서식을 클릭하셔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기울인 걸로 하겠습니다. 글꼴 색깔은 표준색에 자주로 하겠습니다. 라고 표준색 자주를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조건 OR 함수를 통해서 상위 1과 하위 1에 해당한 데이터 랭크 점 EQ 함수를 통해서 순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어? 3개나 데이터가 색깔이 채워졌는데요. 아 20만원에 해당한 데이터 하위가 2명이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 3건은 서식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건부 서식 문제 살펴보셨구요. 20만원 데이터 네 그래서 맞게 되어 있구요.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2번의 3번 문제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2부터 H20 영역을 A2부터 H20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인쇄 영역 설정 한번 눌러 주시구요. 다음 두번째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에 가로 세로 가운데 인쇄될 수 있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인쇄 제목을 누르셔도 되고 옵션을 누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 여백 탭에 가셔서 가로와 세로를 체크해 주시면 가로 세로 가운데 인쇄될 수 있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 설정하실 수 있구요. 그 다음 두번째 페이지 내용이 자동으로 확대 축소되어 인쇄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에 가셔서 페이지 내용이 확대해서 한 페이지로 인쇄될 수 있도록 자동 맞춤에 1 그 다음에 너비도 1 높이도 1 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확대되어 한 페이지에 인쇄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매 페이지 상단의 왼쪽 구형에는 머리끌 바닷글에 상단이라고 하면 머리끌 편집이구요. 왼쪽에다가는 오늘 날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날짜 삽입 오른쪽 구형에다가는 페이지 번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페이지 번호 삽입 클릭하신 다음 영어로 페이지라고 입력합니다. B A G E 라고 입력하시구요. 페이지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페이지 설정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기본작업 다시 2번에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에 대한 작업은 하셨는데요. 맞게 했나 확인 한번 하기 위해서 파일에 가셔서 인쇄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위쪽에 오늘 날짜 오른쪽 상단에는 페이지 번호 나와 있는가 한 페이지로 인쇄가 되는가 페이지 가로 세로의 정가운데로 인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작업의 세문학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계산작업 첫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I3부터 I25 영역에 시간의 수당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수당은요. 시간의 근무 곱하기 시간당 수당 시간당 수당으로 계산하되 오류가 있을 때는 0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당 수당은 사온번호에 두 글자 두 번째 두 번째 글자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표 5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네요. 아 표 5에 시간당 수당표 수당표가 있구요. A부터 I까지 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조하는 표가 가로로 이렇게 첫 행에서 찾을 거고 세번째 행에서 시간당 수당을 찾아올 거라서 H루컵 함수 사용하실 거구요. 이 찾아오는 ABC라는 문자는 사온번호의 두 번째 글자를 이용해서 찾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I3에 갖다 놓으시구요. 중간에 있는 글자 한번 추출해 볼까요? 미드란 함수죠. 미드 더블클릭 함수 마법사 이용하셔도 되고 직접 입력하셔도 되구요. 사온번호에 가서요. 두 번째 가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아래까지 복사했을 때 사온번호에 두 번째 있는 문자를 추출해 왔고 이 추출된 문자를 가지고 표 O에 가서 A부터 C까지 D부터 F까지 G부터 I까지 해당된 데이터의 시간의 수당을 찾아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구요. 참조하는 표가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루컵 사용하실 거고 H루컵에 커서를 놓고 함수 삽입 누르시면 찾을 값은 미드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구요. 참조할 표는 우리 시간당 수당표가 있는 표 O에 가서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수식을 복사할 때 참조하는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니까 F산 눌러서 절대 참조 하셔야 되겠죠. 가져올 데이터는 첫 행에서 데이터를 찾구요. 화면이 제가 크게 해서 첫 행에서 찾고 세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오는데 딱 A, D, G 이렇게 찾아올 거면 0이라고 넣으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일치는 아니니까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그러면 시간의 수당을 찾아다가 표시하는데요. 찾아다 표시하는데 이제 여기 계산에 찾아온 값에다가 시간의 근무시간을 곱해가지고 계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수식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맨 뒤나 맨 앞에나 곱한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곱하기 시간의 근무를 곱하겠습니다.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중간중간 오류가 나요. 왜냐하면 시간의 근무에 숫자가 있다면 숫자를 곱해서 계산이 되는데 이렇게 별표가 처리가 된 부분들은 계산에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if 에러 함수를 이용해서 0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등호 다음에 다가 if 에러 함수 입력하시고요. 안쪽에 if 에러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 오류가 있다면 0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입니다. 표 1에서 근무직 기본급 수당 시간의 근무를 이용해서 표 2에다가 b 29부터 c 30 영역에 시간의 근무가 있는 사원 중에 본사와 지사별 가장 많은 기본급 수당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값을 구하기 위해서 맥스함수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 라이트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 부서 근무제 가서요. 오른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셔서 지사인지 본사인지를 비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급과 수당은 옆으로 이렇게 복사하면 구해지실 것 같고 시간의 근무가 있는 사원이라고 하면 시간의 근무 아까 중간에 별표가 있었잖아요.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만 계산하겠다라고 이제 넘버란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열 수식이니까 앞에서부터 가볼게요. 커서를 b29셀에 갖다 등호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최대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맥스라고 입력할 거고요. 맥스 안에다가 조건을 주실 건데 if 함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if 함수가 없다면 직접 가로열고 조건 하나 조건 1 조건 1은 본사인지 지사인지 곱하기 두 번째 조건 2는 숫자인지 시간이 별표가 처리되면 숫자가 아니죠. 숫자에 해당한 데이터만 찾을 거고요.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고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곱하기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저희는 기본급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기본급 데이터를 T3부터 D25까지 선택을 하는데 수식을 작성해서 아래로도 복사 옆으로도 복사할 겁니다. 그러면 3행부터 25행까지 고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D열에서 2열로 수당으로 바뀔 수 있도록 D열은 고정하지 않고요. F4 F4를 눌러서 3행부터 25행만 고정하시고 맥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한 기본급에 대해서 가장 큰 값을 구해올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첫 번째 조건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요. 위쪽에 입력된 근무지에 오른쪽 두 글자를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라이트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라이트 함수의 범위는 근무지에 가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근무지는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2라고 입력하시고 그 값이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본사 A29와 같습니까? A30과 같습니까? 수식을 복사할 때 A열에 있습니다. 옆으로 복사해도 B로 바뀌지 않도록 F4 한번 다시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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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눌러서 A열만 고정해 주시면 A29 A30이라는 조건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러면 오른쪽 두 글자가 본사입니까? 지사입니까? 작성하셨고 다음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두 번째 조건은 이즈넘버라는 함수를 이용해서요. 숫자입니까? 라고 비교하실 건데요. 어느 숫자가 시간의 근무 시간이 숫자입니까? 비교할 겁니다. 시간의 근무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니까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탔는데 조건 2에 대한 가로가 굳이 두 번을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즈넘버에 대한 비교할 건 없으니까 아까 조건 2라고 입력했던 앞에와 끝에 가로는 지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넣으셨다 해서 틀린 건 아니고요. 다 작성을 되셨다면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 옆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본사 지사에 따른 최대의 큰 값에 수당과 기본급의 값을 찾아다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근무지와 교통비를 이용해서 표 3에다가 근무지별 교통비의 평균을 만으로 나눈 만으로 나눈 목만큼 별표를 반복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반복하겠다라고 하면 리피트 함수고요. 이 문제는 배열 수식이 아니니까 배열 수식이 아니니까 중간중간 나눠서 작성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커서를 F29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근무지별 근무지별 그 다음 교통비의 평균을 구해오는 작업을 먼저 할까요? Average If 함수를 이용해서요. Average If Average If 함수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할 수 있는데요. 레인지는 근무지별 근무지가 입력된 B3부터 B25까지 수식을 복사할 거라서요.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다음 조건은 바로 왼쪽에 있는 인천본사와 같습니까?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할 거라서 이 열을 고정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근무지가 인천본사에 해당한 어떤 데이터? 교통비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교통비에 해당한 데이터 교통비의 데이터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같은 영역을 참조합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근무지별 교통비의 평균값을 구해왔습니다. 이 값을 만으로 나눈 몫을 구하겠습니다. 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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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다가 커션2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커션2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만으로 나눈 하나 둘 셋 넷 입력하시고 만으로 나눈 몫을 구하겠습니다. 하니까 19 8 7 이렇게 구해지네요. 이 개수만큼 삼각형 표시하고자 합니다. 다시 등호 다음에다가 리피트라는 함수를 입력하실 거고요. 리피트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 누르셔서요. 텍스트를 먼저 입력해야 되는데 숫자가 먼저 표시가 되어 있네요.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 컨트롤 X 아래쪽에 컨트롤 V 하시면 되고요. 미음 누르고 한영키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요. 문제 제시되어 있는 모양을 찾으시고 문자표를 찾으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아까 구하셨던 계수만큼 문자표를 반복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 4에다가 작성하는 거고요. 근무지별 생산부서와 관리부서에 대해서 기본급이 250만원 이상인 사원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배열 수식이고 카운트와 이프 명자를 M% 연산자 이용해서 부치라고 되어 있네요. 배열 수식이니까 앞에서부터 갈까요? 카운트 계수를 구하라 썸이라고 함수가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카운트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범위를 주셔도 된다는 겁니다. 카운트라고 입력하시고요. 또 범위 주셔도 되고 계수를 구하겠다라고 1이라고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 조건을 이프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프가 없다면 그냥 가로로 조건 곱하기 연산자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프 주어진 함수 사용합니다. 조건을 주실 겁니다. 근무지가 인천본사 경기지사 이렇게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 기본급이 250 이상입니까? 라는 조건을 줄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조건 1이 있고요. 조건 1이 있고요. 곱하기 두 번째 조건 2가 있습니다. 근무지와 그 다음에 기본급이 250 이상 이라는 조건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이 조건에 만족했을 때 심표 계수를 구할 겁니다. 그럼 계숫자가 있는 열을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 숫자 1을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이프에 대해서 가로를 닫으시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있다면 숫자 1을 표시해 놓을 거예요. 그러면 카운트함수를 통해서 1의 개수가 몇 개인지 세어보시면 인원수를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구한 값 뒤에다가 M% 연산자 이용해서 명자를 붙이실 겁니다. 이제 조건 작성하러 갈까요? 첫 번째 조건 1번은요. 조건 1번은 근무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근무지에 가서 수식을 복사할 거기 때문에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근무지 A36 A37 A38 A열에 있고 행위 위치가 달라질 수 있도록 F4 한번 다시 한번 한번 F4를 세 번 누르셔서 A열을 고정 36 37 38 행위 위치는 달라지게 하시면 근무지에 대해서 인천 본사와 같습니까?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두 번째 두 번째 조건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두 번째 기본급이 250 이상입니까? 라고 작성하기 위해서 기본급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250만원에 해당한 숫자 입력하시고요. 0의 개수가 5개가 입력될 수 있도록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아까 1 1을 개수를 세워서 명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놓으셨습니다. A3 아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 조건이 더 있었네요. 이렇게 좀 빠뜨려요. 생산부서와 관리부서에 대한 언급을 언급하지 않았네요. 그럼 조건이 세 가지였어요. 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세 가지입니다. 두 번째 조건 뒤에다가 곱하기 생산부서와 관리부서에 대한 조건 3을 넣지 않았네요. 조건 3이 있었는데 생산부서와 관리부서 그러면 다시 한번 조건 3에다가 우리는 업무부서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같습니까? B 35와 같습니까? C 35와 같습니까? 수식을 아래로 복사했을 때 35행을 참조할 수 있도록 F4 F4를 눌러서 35를 고정하는 작업을 해주시고요. 조건 세 가지였습니다. 근무주와 그 다음 위쪽에 있는 업무부서 그 다음 기본급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1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1의 개수를 카운트해서 명자를 붙이겠습니다. 작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주면 생산부서와 관리부서에 해당한 근무지별 250만원 이상인 데이터가 몇 명입니다. 라고 구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에 가셔서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신 다음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 제시된 퍼블릭 펑션 함수 이름을 입력하시고요. 퍼블릭 펑션 tion fn 이름은 세금이라고 입력하실 거고요. 입력받은 값은 기본급과 그 다음에 수당을 입력받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세금은 기본급이 300만원 이상이면 문제에서 입부금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기본급이 300만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된 Fn 저희는 Fn 세금은요. 기본급 플러스 수당의 12% 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급 더하기 수당을 더한 값에 12% 곱하기 0.12 라고 입력하시고 12%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250만원 이상입니까? 작성할 겁니다. 위에 있는 거를 좀 복사해 올게요. if부터 수식을 Ctrl-C Ctrl-V if 대신에 else if로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300 미만인 데이터들 중에서 다시 250 이상입니까? 그렇다면 7% 로 계산하겠습니다. 0.07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else 라고 입력하시고 우리는 세금을 3% 로 계산하겠습니다. 0.03 if 구문이니까 and if 로 if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누르신 다음 커서를 J3에 갖다 놓고 fx 함수 삽입에 사용자 정의를 클릭하고 fn 세금 입력받는 값은 기본급가 수당을 입력받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해당된 세금을 계산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의 다섯 문항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 문제 가져오는 데이터가 엑셀 파일 입니다. 엑셀 파일을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 를 작성하실 거고요. 결과 위치가 B5셀부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B3셀인데요. 위쪽에 있는 필터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 가로 행과 열에 데이터가 표시된 위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B5셀을 선택하고 엑셀 데이터라고 하시면 삽입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을 이용합니다. 삽입에 피버 테이블 그 다음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연결 선택을 클릭합니다. 더 찾아보기 누르셔서 여러분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스프레드 시트에 상시 시험 문제에 사원 현황이라는 엑셀 파일을 찾습니다. 선택하고 열기 화면에 테이블 선택이라고 표시가 되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요. 근무지를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 업무 부서를 선택하셔서 행에다가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 열에 대해서는 따로 나와 있지 않네요. 그럼 기본급 갖다 놓을까요? 기본급을 갑에다 갖다 놓으시고 수당을 갖다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근무 플러스 식대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계산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버 테이블 도구에 가셔서요. 위쪽에 계산의 필드 항목 및 집합에서 계산 필드 클릭하시고 여기에다가 시간의 근무 시간의 근무 입력하시고 더하기 기본급 이라고 입력합니다. 시간의 근무 아 식대네요. 시간의 근무 더하기 식대 시간의 근무 시간의 근무 더하기 식대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아래쪽에 오셔서 실제 계산식을 넣으시면 되겠죠. 시간의 근무 시간의 근무와 식대를 더하는 시간의 근무 더하기 식대 문제에 나와있는 계산식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시고 추가 그 다음에 닫기 시간의 근무 더하기 식대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기본급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급 기본급 비율 그렇다면 다시 한번 기본급 지금 순서 기본급 비율을 추가해서 기본급 하나를 더 드래그 합니다. 문제 순서에는 아래쪽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가 잠깐 봤는데 기본급 추가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합계 기본급 은 더블클릭 하셔서 값 표시 형식에 가셔서 가표시 형식에 가셔서 열합계 비율로 표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열합계 비율을 선택하고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은 사용자 사용자 지정 이름은 기본급 비율 이라고 수정 하겠습니다. 기본급 비율 이라고 수정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일단 이렇게 제시된 그림과 같이 작업을 하셨고요. 그 다음 순서대로 다시 갈게요. 보고서 레이아웃과 위치는 일단 작성하셨고 레이아웃을 개요형식으로 표시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형식으로 표시 한번 하시고 시간의 근무 플러스 식대는 우리가 계산필드를 이용해서 추가작업 하셨고 합계 기본급에 대해서 기준으로 업무 부서를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업무 부서를 정렬하는 겁니다. B 5세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목록 단추 누르셔서 기타 정렬 옵션을 클릭하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내림차순을 할 건데요. 내림차순 정렬할 건데 어떤 기준으로 내림차순 할 거냐면 업무 부서를 지금 합계 기본급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업무 부서를 내림차순 할 건데 기준은 그냥 뭐 가나다라 순서가 아니라 합계 기본급의 데이터를 가지고 큰 숫자 데이터부터 표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큰 숫자 데이터부터 표시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겠습니다. 업무 부서별로 그리고 나서 일단 한번 작성을 할게요.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 다음 합계 기본급의 기준으로 업무 부서를 내림차순 정렬하고 그 다음에 작성하면서 왜 결과 그림하고 다르지? 라고 지금 비교하면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왜 다른가 봤더니 근무제 현재 모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문제에 경기지사와 인천본사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무지가 있는 C3의 목록단추를 누르셔서요. C3의 목록단추 눌러서 여러 항목을 선택할 건데 모두에 대한 선택을 해제하시고 경기지사와 경기지사와 인천본사만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두 개만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이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정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순간 제가 어떤 걸 잘못했나 라고 저도 비교하면서 봤는데 문제의 순서를 하나씩 하나씩 실습해 가다 보니까 맞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기본급과 수단과 시간의 근무 플러스 시간의 근무 더하기 식대에 대해서는 천단위 구분기호를 이용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학계 기본급을 더블클릭 하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을 이용하셔서 표시 형식에 가셔서 숫자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합계 수당도 선택하고 더블클릭 표시 형식에 가셔서 숫자 천단위 구분기호 표시하겠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합계 시간의 시간의 근무 플러스 식대 라고 되어 있는 이 5세를 더블클릭 하셔서 표시 형식을 숫자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천단위 구분기호 표시 형식을 지정하셨고요. 그 다음 피버 테이블 스타일을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통의 14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연두색 계열 확인하시면 피버 스타일 보통 14 를 찾을 수 있구요. 그 다음 기본급 필드에 대해서는 아까 열합계 비율을 미리 좀 해놓으셔서 이렇게 작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피버 테이블 옵션 에서 분석 을 클릭 하시고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피버 테이블 옵션 을 클릭 하셔도 되구요. 네이블이 있는 셀 병암 및 가운데 맞춤 체크 해라 라고 지정 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체크 작업 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 주시면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신 피버 테이블의 결과 그림 확인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에 피버 테이블 문제는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문제 순서대로 풀어 가시는 작업 그리고 제시된 그림 이 있으니까 그림 가 비교해 가시면서 내가 맞게 작성 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분석 작업 다시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나리오를 작성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나리오 문제가 나왔을 때 혹시 이름을 정의 하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름 정의를 먼저 합니다. H21 셀을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 에다가 이익률 이라고 입력 하시고 엔터 누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I19 셀을 선택 하고요. 순 이익 합계 라고 이름을 정의 하는데 제가 실수로 그냥 순 이익 여기 I19 셀을 순 이익 합계로 써야 되는데 순 이익 이로만 썼어요. 그럼 다시 순 이익 합계라고 쓰면 안 될까요? 입력하고 엔터 눌러도요. 그냥 처음에 입력하셨던 순 이익 만 표시가 됩니다. 이름 정의를 잘못 하셨을 때는요. 수식에 가셔서 정의된 이름의 이름 관리자를 선택하시고요. 제가 잘못 정의 두 개를 다 했거든요. 선택하고 삭제 삭제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순이익도 선택하고 삭제 하시고 나서요. 닫기 누릅니다. 깨끗하게 삭제하고 나서 I19 셀을 순이익 합계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엔터 누릅니다. 이름 정의를 잘못 했을 때는 수식 탭에 가셔서 이름 관리자 라고 클릭하셔서 잘못 정의한 이름은 삭제 하시고 작성 하시면 돼요.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거는 이익률 이 입력된 H21 셀이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를 이용해서 시나리오를 작성 하고자 합니다. 추가 를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 에다가 문제에 나와있는 이익률 증가 라고 입력합니다. 값 의 변화는 H21 셀 입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확인 얼마로 값의 변화가 있냐면 30%를 35%로 0.35 라고 입력하시거나 35% 라고 입력하시고 추가 두 번째 설명에 설명은 남기셔도 되고 지우셔도 돼요.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에다가 이익률 감소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에 25% 라고 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두 개 시나리오를 작성 하셨습니다. 이제는 요약을 클릭하셔서 문제에서요. 결과는 I19 셀에 대해서만 결과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I19 셀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현재 작업하는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왼쪽에 바로 앞쪽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작성이 되고요. 현재는 30%인데 35%와 25%의 값의 변화가 있을 때 순 2개 합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하나의 시나리오 요약 결과 시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에 피버 테이블과 시나리오 작성하는 두 문항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된 차트를 이용해서 다섯 문항의 서식 작업을 하실 거고요. 첫 번째 기술부를 선택하고 삭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고 딜리트 또는 마우스 오른쪽 삭제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범례를 아래쪽에 표시하래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범례에 가셔서 아래쪽에 표시하겠습니다. 수정하시고요. 다음 차트 제목과 세로축 제목을 그림과 같이 입력하래요. 차트 제목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차트 제목은 근무부서별 상여금 외에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축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요. 축제목의 세로축을 기본세로를 선택합니다. 백분율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세로축 제목은 세로쓰기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백분율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제목 서식에 가셔서 텍스트 방향을 저희는 세로로 선택하겠습니다. 세로축 제목 문제 세로축 제목을 문제에 보니까 스택형 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스택형으로 수령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간격이 좀 떨어지죠. 스택형 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세로축 제목까지 입력하셨고요. 세 번째 가로주 눈금선이 표시되도록 그러면 표시되지 않도록 제가 문제 하나 네 세 번째 가로주 눈금선이 표시되지 않도록 차트 요소에 가셔서 눈금선에 가셔서 기본주 가로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체크를 해제하시면 선택되지 않도록 하실 수 있고요. 3차원 회전 X추를 50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3차원 회전을 선택하고 X회전을 50으로 입력합니다. 그 다음 영업부 계열만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할 건데요.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기타 옵션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레이블 옵션에서요. 오른쪽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 현재 영업부 하고 숫자가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열 이름만 더 추가하셔서 계열 이름과 값이 표시될 수 있도록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차트의 밑면 인데요. 차트의 밑면 클릭을 하시면 밑면 서식이라고 바로 확인이 되시고요. 그 다음 위쪽에 차트 도구의 서식 탭에 가시면 이렇게 밑면 이라고도 표시가 됩니다. 밑면이 어딘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서식에 가셔서 밑면 선택하시면 밑면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도형 스타일을 서식 탭에 도형 스타일에 가셔서 미세 효과에 회색 50%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세 효과에 회색 50% 강조 3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도형 스타일에서 선택하셔서 밑면에 대한 서식을 적용하시고요. 그 다음 차트 영역을 선택하셔서 차트 영역 서식에 오셔서 체육이미 선의 테두리에 오셔서 둥근 모서리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후에 제시된 그림과 비교를 해 보실 건데요. 왼쪽에 X축에 대한 눈금의 단위가 조금 다르네요. Y축에 대한 단위가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0% 100% 그러니까 0부터 현재 표시는 20%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선택하시고 축 옵션에 오셔서 주 단위를 0.1로 수정하겠습니다. 0.1로 수정하셔서 왼쪽에 축 서식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하신 내용 차트에 대한 5문항의 서식 작업 하셨고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한 화면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의 5문항 서식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다시 2번 클릭 하시고 오른쪽 도형 서식 창은 닫겠습니다. 매크로 는 단추 연결 하실 거고요. 현재 예지 선은 조건부 서식 을 매크로 기록 하는 문제 입니다. 개발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 단추를 선택하시고 미치는 G2 부터 H3 영역 에다가 드래그 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아이콘 집합 이라고 입력 하시고요. 아이콘 집합 입력 하신 다음 기록 을 클릭 합니다. 그 다음 아이콘 집합 이라는 매크로 기록 창이 표시 가 되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문제 제시된 E3 부터 E17 영역 을 선택 하시고 홈 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이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 가셔서 출석률이 숫자 0.9 이상이면 아이콘 집합 의 모양을 선택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조건부 서식 에 세 규칙 에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 서식 지정 그 다음 문제 나와있는 아이콘 모양을 찾으시면 아이콘 집합 에 가셔서 검정색 그 다음에 4분의 1 하얀색 표시되어 있는 모양 아이콘 집합 을 찾습니다. 아이콘 집합 5가지 원을 이용해서 우리는 약간 수정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5가지 원을 선택하신 다음 그 다음 종류가 현재는 100분율로 환산돼서 비교할 건데 문제에서는 숫자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종류를 숫자로 바꾸는 작업 해주시고 그 다음 첫 번째 0.9 이상이면 0.9 이상이면 우리는 검정색으로 표시할 거고요. 이제 0.9 미만에 대해서는 0.7 이상이면 4분의 1 채워진 걸로 하실 거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하얀색 투명한 하얀색의 원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부분 수정을 우리가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얀색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그 다음 조건부 서식에 대한 작업 매크로 기록에 대한 작업이 끝나셨다면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고요. 단추 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 텍스트 이름을 아이콘 집합 이라고 입력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 기록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다시 두 번째 삽입 양식 컨트롤 단추를 선택하시고 위치는 G5부터 H6 영역에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은 반쪽 별이라고 입력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기록 매크로 이름에 반쪽 별 표시가 되면 확인 위치는 D3부터 D17 영역을 선택하시고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세 규칙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 서식 지정 그 다음 별표가 좀 표시가 되어 있죠. 아이콘 집합에 가셔서 아이콘 집합에 별이 3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 별 3개 선택 하고요. 점수가 80점 이상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 채워진 별로 표시할 거고요. 다시 숫자가 60보다 크거나 같다면 반 채워진 거 나머지는 이제 하얀색 투명 별로 표시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단추 2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지 누르셔서 반쪽 별 이라고 입력 합니다. 반쪽 별 이라고 입력 하셔서 매크로 두 문제 에 대한 작업 을 하셨고요. 두 문제 아이콘 집합 과 반쪽 별 매크로 기록 하셨고 다음은 기타 작업 3번 프로시저 문제 작성 하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문항 출제가 되는데 일단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쉬운 문제부터 찾을 게요. 개발 도구에 디자인 모드 클릭 하시고요. 그 다음 연봉 계약 단추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합니다. 더블 클릭 하면 현재 연봉 계약 폼을 보여주세요. 라고 점 쇼라고 입력 하는 작업 첫 번째 두 번째 왼쪽 개체에서 폼을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연봉 계약 폼을 선택하고 코드 보기 폼 초기화 작업 작업 하고 개체 는 유저 폼 선택 하시고 초기화 작업은 이니셜라이즈 를 선택 합니다. 그 다음 I8세부터 I12 영역을 CNB 근무 부서 콤보 상자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CNB 근무 근무 부서에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문제에 나와있는 I8부터 I12 영역에 대해서 데이터를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 CNB 인사고가에 대해서는 S1부터 B2까지 직접 엑셀에 입력된 시트에 입력된 데이터가 아니라서 직접 추가하실 건데요. 반복해서 쓰는 건 위드 구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NB 인사고가 라고 입력하시고 점 add item 점 S1 만약에 위드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점 앞에다가 CNB 인사고가를 계속 반복해서 써주시면 되긴 해요. CNB 인사고가 를 한 번만 여기다 반복할 구문을 위에다 써주시고 점 add 아이템만 이용해서 나열할 값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S1 S2 그 다음에 A1 A2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B1 B2 라고 수정하겠습니다. 앞에서 이두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이두 구문을 닫겠습니다. 라고 엔드 위드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고가에는 이렇게 데이터 직접 입력해서 아이템을 추가하는 내용을 첫 번째 문제 작성해 보셨고요. 등록하는 문제가 조금 어렵죠. 그럼 세 번째 문제 하겠습니다. 종료를 개최해서 CMD 종료를 클릭하면 오른쪽에서는 프로시저는 클릭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G5셀에 오늘 날짜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G5셀에 대소문자 상관은 없습니다. 오늘 날짜를 표시하겠습니다. 데이트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G5셀에 글꼴 폰트점 굵게 하겠습니다. 볼드 값을 True 값을 넣습니다. 대문자 소문자 입력할 때 상관없으시고요. 대문자 입력하셔도 되고 소문자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굵게 지정하고요. 그림과 같이 오늘 날짜와 오늘 날짜와 총 입력권이 표시되는 메시지 박스를 출력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박스를 출력하고 폼을 종료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폼을 종료할 때는 언노둔 미 하실 거고요. 중간에 폼을 종료하기 전에 메시지 상자를 표시할 건데 메시지 상자 안에는 오늘 날짜와 총 몇 건 입니다. 출력을 하실 거예요. 그럼 메시지 상자 입력할 까요. 메시지 박스 메시지 박스 입력하실 거고 오늘 날짜를 입력할 거고요. 그 다음 연결해서요. 오늘 날짜 뒤에 총 몇 건 입니다. 되어 있는데 이 몇 건 숫자 1은요. 조금 이따가 구할 게요. 조금 입력 완료 띄어쓰기 되어 있으면 띄어쓰기 하시고요. 물론 총 글자도 문자니까 큰 다운별 처리 하실 거고 중간에 몇 건에 해당한 값은 구할 게요. 다음에 한 칸에 스페이스 띄고 연결해서 이따가 값을 몇 건 입력 되었습니다. 숫자는 구하실 거고요. 그 다음 신표 확인만 있어요. vb ok only 하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되고요. 신표 그 다음 폼 안에 폼 메시지 상자 위에요. 폼 닫기라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타이틀이죠. 그래서 타이틀을 폼 닫기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일단 작성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다 완성한 건 아니에요. 위쪽에 입력할 행이라고 i라는 변수에 작성할 내용을 프로시저를 좀 복사해서 쓰실 거라서 여기서는 지금 좀 생략을 해서 간단하게 일단 작성 했습니다.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디자인 모드 클릭하셔서 연봉 계약 버튼 누르면 폼이 나오는가 근무 부서는 데이터가 연결되어서 표시가 되어 있는가 인사 고가는 애드 아이템을 이용해서 작성한 내용이 들어갔는가 첫 번째 문제였죠. 두 번째 2번은 아직 작성하지 않았고 3번에 종료를 클릭하면 저희는 G5셀에 데이터를 날짜가 표시가 되어 있고 굵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메시지 박스가 표시가 됩니다. 날짜 동일한 날짜 표시가 되고 총 이라는 글자 앞에도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워주는 작업이 필요하겠네요. 몇 건 조금 있다가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확인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베이직에 오셔서 총 이라는 글자 앞에도 한 칸의 스페이스가 필요합니다. 라고 한 칸의 스페이스 띄워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3번 문제도 2번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다. 2번에 프로세션 작성한 내용을 일부 좀 복사해 쓰시면 될 것 같아서요. 입력할 행의 위치값을 두 번째 문제 등록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연봉 계약에 등록을 더블 클릭 하면 등록을 클릭 하면 폼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엑셀에다가 우리는 데이터를 입력할 겁니다.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되도록 프로세저를 작성할 겁니다. 그러면 작성할 행의 위치는 입력행이라고 한글로 쓰셔도 되고요. 그냥 한글 영어 왔다 갔다 번거로우니까 i라는 변수를 쓰겠습니다. i라고 입력하시고요. 기준 셀은요. 현재 위쪽에 봤더니 데이터 b7셀로 잡으면 사업명의 첫 번째 데이터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b7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커런트 리전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요. 현재 따로 입력해놓은 데이터가 없으니까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는 하나고요. 그리고 저희는 8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거라서 더하기 7을 하시면 돼요. 날짜도 있는데요. 이거는요. 바로 연결되지 않고 중간에 하나의 행이 비어있는 데이터가 있고 위쪽에 있기 때문에 연결된 행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위쪽에 1부터 6행까지의 행과 그 다음 새롭게 입력할 1행을 더해서 플러스 7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 폼에서 입력된 연봉 계약에 폼에서 TXT TXT 사업명 그 다음에 CMB 근무부서 CMB 인사고가 그 다음에 TXT 연봉에서 입력한 값을 하나씩 이렇게 입력해 주실 거고 성과금과 합계에 대해서는 문제에 나와 있는 식을 좀 이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쪽에 입력하지 않았을 때라는 메시지는 조금 있다가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입력할 행까지 구해놨고 데이터를 하나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cells i, 입력할 행은 뒤에 B열부터 시작하니까 E라고 입력하신 거고요. TXT 사업명을 입력하겠습니다. 명점 밸류 넣으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돼요. Ctrl-C 눌러서 C D E F G 이렇게 복사하시고 C열은 3 D열은 4 D열은 5 6 7 까지 수정합니다. 그 다음 C열은 사업명이 아니라 근무부서니까요. CNB 근무부서 그 다음 인사고가는 CNB 인사고가 그 다음 연봉계약금은 입력받는 TXT 연봉의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금과 합계는 문제에 나와있는 식을 이용해서 작성하실 건데요. 먼저 성과금은 인사고가 S로 시작하면 연봉의 20%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왼쪽에 한 글자가 left CNB 인사고가의 왼쪽에 한 글자가 S로 시작합니까? 비교합니다. S로 시작합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여섯 번째 성과금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데 연봉에 연봉이 입력받은 SELS I,5에서 입력받은 값에 S로 시작하면 20% 그러니까 0.2 라고 입력합니다. 곱하기 0.2 그 다음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S,IF를 이용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IF 대신에 S,IF 조건에 만족하지 않다면 다시 한번 S가 아니라 혹시 A입니까? 라고 비교할 거고요. A라면 0.1 로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10% 그러니까 0.1 그 외에 내에서는요. 3% 라고 되어 있습니다. 3%면 0.03 이라고 입력하시고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십니다. C&B 인사국가에서 입력받은 값에 왼쪽에 한 글자가 S하고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고요. 그렇다면 20% 다시 S가 아니라면 A하고 같습니까? 그렇다면 10% 0.1 나머지는 0.03 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셨고 그 다음 합계에 대해서는 연봉계약금 있는 다섯 번째 이열과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계산한 성과금을 더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Sels I,5 연봉계약금 그 다음 더하기 Sels I,6 에 있는 성과금을 더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일단은 부분 내용을 작성하셨고요. 문제에서 지시상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이 끝난 후에는 새로운 사업명과 근무부서 인사국가 연봉계약금을 입력할 수 있도록 초기화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초기화 작업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TXT 사업명의 값을 공백처리하겠습니다. 큰 따옴표 열고 닫고 그 다음에 CNB 근무부서도 공백처리하겠습니다. CNB 인사국가도 공백처리하겠습니다. 큰 따옴표 열고 닫고 그 다음에 TXT 연봉도 공백처리하겠습니다.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해주시면 초기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연봉계약 폼의 등록단체를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의 시트가 데이터가 시트의 표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는데 성과금도 계산하셨고 성과금 S에 따라서 20% A면 10% 나머지 3% 계산하셨고 두 번째 문구에 연봉계약의 폼 화면에서 TXT 사업명이 비어있는 경우 그러면 앞에다가 좀 수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TXT 사업명이 비어있다면 입력하지 않았다면 공백을 큰 따옴표 열고 비어있다면 큰 따옴표 열고 닫고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비어있다면 메시지 박스를 띄워서요. 메시지 박스로 사업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표시하래요. 사업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표시할 거고요. 문제에서 사업명을 입력하세요. 마침표가 문제에 제시가 되어있지 않네요. 마침표 안 넣고 큰 따옴표 닫고 엔터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else if 두 번째 CNB 근무부서가 비어있다면 똑같이 CNB 근무부서가 비어있다면 공백이라면 된 저희는 메시지 박스를 띄워서요. 메시지 박스를 띄워서 근무부서를 선택하세요. 라고 입력합니다. 근무부서를 선택하세요. 라고 입력하시고 두 번째였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다음 CNB 인사고가 비어있는 경우는 인사고가를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걸 좀 복사해서 S, if부터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 CNB 근무부서가 아니라 인사고가로 수정하시고 인사고가를 선택하세요. 라고 문구를 메시지 박스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명 근무부서 근무 인사고가 이제는 연봉이 비어있다면 연봉을 입력하세요. 라고 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lse if txt 연봉이 비어있다면 연봉을 입력하세요. 라고 메시지를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사업명, 근무부서, 인사고가, 연봉 다 입력을 했어요. 그렇지 않다면 다 입력이 되어 있다면 else, 아까 하셨던 입력 행에다가 데이터 입력하실 거고요. 맨 마지막에 가셔서 if 구문이니까요. 화면을 좀 더 올려서 맨 마지막에 가서 end if로 구문을 닫아줍니다. 상당히 길었어요. if, 만약에 사업명을 입력하지 않으면 사업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메시지 띄울 거고요. 근무부서를 입력하지 않으면 근무부서를 입력하세요. 라고 띄울 거고요. 인사고가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선택하세요. 라고 띄울 거고요. 연봉을 입력하지 않으면 연봉을 입력하세요. 라고 할 거고요. 4개의 데이터를 다 입력했다면 그랬다면 저희는 폼에 입력된 데이터를 각각 엑셀 시트에 입력하고 초기화 작업까지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등록 문제였어요. 상당히 좀 복잡했죠. 위쪽에 조건을 작성하느라고요. 그 다음 종료에서 좀 더 저희가 보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총 몇 건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건 앞에다가 카운트하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연봉 계약에 가서 사업명 홍길동이라고 입력하고 두 번째께 등록이 잘 되는지 근무부서, 영업부, 인사고가, S1, 연봉을 뭐 임의로 그냥 숫자를 막 넣어볼게요. 이렇게 입력하고 등록을 누르겠습니다. 등록을 누르시면 현재 입력한 데이터가 맞게 해당된 위치에 입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종료 종료하면 날짜와 총 몇 건입니다. 라고 한 건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요. 확인 누르고 한 건이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건 앞에다가 현재 위쪽에 입력할 행의 레인지를 이용해서 작성한 수식을 범위를 지정해서 컨트롤 C 그 다음 여기에다가 컨트롤 V 입력할 거고요. M% 연산자 이용해서 연결할 건데 B3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세워보면요. B7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를 세워보면 현재 홍길덩이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B7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가 2라고 구해져요. 근데 우리는 홍길덩 한 건이 입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종료의 레인지부터 복사한 값 뒤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하셔야 한 건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하셔야 한 건이라고 표시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작성하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연봉 계약 누르셔서 사업명 강호동 그 다음에 근무부서 임의로 선택 그 다음에 인사고가 입력해 보시고 그 다음 숫자 입력해 임의로 입력해 보시고 등록 그리고 종료 하시면 이제 입력된 데이터가 두 건이라고 하나 두 건입니다. 라고 두 건이라고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가요.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요. 천천히 하나씩 끊어가면서 작성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공량 문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